청도 운문사 승가대학이 학인스님과 재가자들에게 법계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. 12일 16회 법계장학금 전달식에서 중앙승가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한 정각스님을 비롯해 다섯스님과 뉴욕주립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최야원 시외 1명에게 각 300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됐습니다. 일생을 비군의 교육에 헌신한 법계 명성스님은 앞으로 더욱 정진해 한국불교발전에 초석이 되고 불교에 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명성스님 원력으로 조성된 법계장학금은 2003년 5명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93명에게 장학금 2억 4천만원을 전달했습니다.